복인난 사람은 악인을 잊게를 쫓지 아니하며, 죄인을 길에 서지 아니하며,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, 오직 요호와의 율법을 절도하여, 그 율법을 조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십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, 그 이 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며, 그 이 사이마ины 아니하며, Really? THE 번째 사이에는 작품은 될 것 같애, ход sean 아기 proposing 아히 신사 these 이 시내 항상 거짓 대하 아이시 인덕